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기술 입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10주 차입니다. 벌써 우리가 15주, 14주 차인가요? 15주 차에 최종 발표를 하고 시험을 보면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4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앱 개발 계획서하고 동영상 발표 자료는 아주 잘 봤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잘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고맙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굉장히 놀란 게 나도 이렇게 매주 동영상을 강의하면서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 참 동영상 촬영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 확실히 요즘 젊은 학생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아주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의사 전달도 잘 되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어젯밤에 쭉 봤는데 아주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말까지 여러분들이 팀 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급적 주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만든 계획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기술까지 구현하려고 애쓸 필요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은 내 생각을 앱으로 구현한다라는 그 차원의 경험을 갖고 기술을 익힌다라는 것이 정말 아주 뛰어난 기능에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돈 주고 사서 쓰는 그러한 앱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앱인벤터로 그러니까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구현을 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잘 동작한다. 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앱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지 않은 기능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야 이거 굉장히 어렵네 이런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요청을 하세요. 나한테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여기서 자꾸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최종 발표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때가 학기 말이래서 나도 굉장히 바빠지고 하니까 미리 미리 도움 요청할 사람들은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공부하는데 그게 뭐 열두세 개 정도의 주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앱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앱 개발에 재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과 교수님들한테 가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갔다 온 학생들이 교수님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거 우리 학과에서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했다고 굉장히 그 기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조금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위치센서와 문자 메시지 SOS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SOS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앱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요 또 설명이 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치센서와 문자 보내기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그 디자인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코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길을 잃었다. 또는 내가 자전거 타고 어디 갔는데 자전거가 이제 사고가 났다. 또는 요즘에 또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여학생들이 특히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면은 도움을 청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SOS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SOS 앱은 일단 위치센서를 사용을 해요. 로케이션 센서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니까 문자메시지 보내는 컴포넌트가 텍스팅이라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위치센서와 텍스팅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전화 걸 때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부에서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쓰는 게 폰 넘버 피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앱인지 알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러면 디자인 먼저 살펴볼게요. 디자인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해봤으니까 꼭 나랑 똑같이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을 갖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디자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SOS라고 여기 Save Our Soul의 약자예요. SOS가 우리 영혼을 구하소서 이런 SOS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는 그냥 글자로 썼어요. 아니면 여기에 이미지 우리 많이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써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네이블로 네이블로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가 표시가 되게 해놨고 여기서는 연락처를 표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현재 위치를 불러와서 표시해주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버튼처럼 생겼지만 버튼은 아니에요. 폰 넘버 피커라는 컴포넌트예요.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튼인데 얘가 문자 보내기 하면 여기 선택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앱입니다. 디자인은 조금 너무 못생겼나요?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아까 얘기한 로케이션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팅 문자 보내기가 텍스팅입니다.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케이션 센서라는 것은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로케이션 센서는 주로 GPS를 사용을 해요.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정확한 값을 받으려면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내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GPS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GPS가 잘 안 잡힐 때는 어떡하냐면 와이파이 같은 걸 가지고 와이파이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 5G 통신을 하잖아요. 그 통신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데 GPS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GPS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GPS가 군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습니다. 오차가 어느 정도 있냐면 내가 테스트 해보면 한 몇 미터 정도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2, 3미터에서부터 상태가 좋으면 2, 3미터에서 한 10미터 정도까지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갈 때 보면 자동차 타고 갈 때 보면 어떨 때는 길이 이렇게 바뀔 때 다른 길로 안내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도로 폭이 한 10미터 정도 될 텐데 한 차선이 이게 지금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위치를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계가 될 수 있는 게 GPS가 연결이 잘 안 되는 장소라면 어떤 데가 그럴까요? GPS 연결이 잘 안 되는 데라는 것은 건물 안에 있을 때나 아니면 아파트 고층 건물로 가려져 있어서 하늘이 좀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GPS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정확한 값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방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면 위치가 안 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위치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창가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위치 센서를 사용하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해야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녹스 같은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 각각이 무슨 컴포넌트인지 이런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전화번호부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버튼이 아니고 폰 넘버 피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예 코딩까지 다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딩 보면요. 처음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냐면 로케이션 센서가 위치 값을 받게 되면 로케이션 체인지드 라는 이벤트를 받아요. 로케이션 체인지드 라는 이벤트를 받고 이때 우리한테 렛티튜드, 롱기튜드, 엘티튜드, 스피드 이렇게 네 가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도, 경도, 고도, 속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줘요. 우리가 이거를 로케이션 센서에 커런트 어드레스라는 컴포넌트를 주면 이게 이제 좌표가 아니라 이 렛티튜드, 롱기튜드를 쓰면 좌표 값이 나오고요. 우리 이제 GPS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GPS 좌표는 이제 GPS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넣으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죠. 그러지 않고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주소를 써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커런트 어드레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지금 위치를 주소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but btn 로케이션 이게 이제 현재 위치를 얘기하는 로케이션인데 버튼인데 그걸 눌러도 현재 커런트 어드레스를 보여주면 되겠죠. LBL 로케이션이 위치가 있는 텍스트에요. 그 다음에 pnp라는 게 폰 넘버 피커의 이름으로 쓰는 건데 폰 넘버 피커가 터치다운 얘가 눌려주면 폰 넘버 피커를 오픈해줍니다. 오픈해주면 전화번호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폰 넘버 피커 애프터 피킹 애프터 피킹은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죠. 리스트 리스트 피커에서도 나왔고 애프터 피킹 하면 내가 그 폰 넘버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연락처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팅 버튼이 문자 보내기죠. 문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도와주세요 하고 내 위치는 어디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번호로 여기에서 선택된 번호 번호로 그리고 샌드 메시지를 콜 해주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문자가 이 메시지가 이 번호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테스트할 때 무슨 아버지나 어머니 전화로 자꾸 테스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사고 생겼나 그러고 걱정하시니까 자기 번호로 자기 자기 번호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우리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합니다.